부위별 체지방 분석인데 츄녀부위가 표준 이아네요 미친놈인가요? 어떡하냐 이거? 왜 목만 내려와 거북이야? 자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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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야 아홉 네 미친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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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말이죠 아 맞죠 규영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체교과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평소에서 체교과스럽지 않은 컨텐츠 우리가 빵땡이 컨텐츠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토론이라든가 이제 좀 체교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진행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겠습니까? 체교과 본질을 살려주는 그런 컨텐츠 김형준 맞춤 컨텐츠로다가 맞죠 미친놈인가요? 사람 만들기 미친놈인가요? 사람이 아니긴하죠 건강한 몸뚱아리 만들기 김누목씨와 미친놈인가요? 인바디를 여러분들 좀 비교되죠 해가면서 김민우가 지금 어떤 운동이 좀 필요하고 이런 좀 기본기를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김형준씨 선생님의 골격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배팅을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몇 퍼센트로 가야 되죠? 30 업다운으로 갈까요? 30% 이상이야 아마 30쯤이 표준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과연 여기에 방구석 헬겔러 자 방구석 GPT 얼마나 있을 것인지 방구석 김계란 방구석 오퀜 자 방구석 에이저트 4 에이저트 4 방구석 까로 차라리 방구석 땅크부부라고 하던가 인바디를 공개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장은 170 1회 자리를 가렸어요 어 선생님의 자존심이 있다보네 아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시청자도 170이라고 수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 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령은 23살 사실상 아기에요 네 이제 만나이기 때문에 어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인데 체수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체수분은 사실 줄면 근합성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군요 근합성? 신체에 있는 모든 수치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아 노폐물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돌면서 노폐물을 운반해주고 그게 이제 요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다? 큰일 난 거예요 일단 임반이 점수는 3등급이거든요 아니요 저게 이제 제가 1,9학번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이제 84점일 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2등급입니다 네 끝이 없고요 근데 제가 그 시즌 끝났을 때만 해도 네 90점대였거든요 1등급이 3등급이 떨어졌네 최대 입시 끝났을 때만 해도 90점대였어요 아 진짜? 어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단백질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닭가슴살 먹어라 이런 말이 많은데 저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을까요? 단백질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탄단지는 몸에 다 필요하죠 삶제 영양제를 올리는 탄단지 에너지잖아요 그중에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단은 몸무게가 공개가 됐습니다 63kg 체지방량이 너무 낮아 얘 뭐냐 여러분들 어 그쵸 근데 체지방이 저게 많이 찐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인바디가 79밖에 안 나와? 계속 저 오늘도 3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하고 왔잖아요 야 그러면 뭐가 망가지는 거야? 밥 안 먹고 안 자고 이러면은? 그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하체가 몸의 기관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되죠 어 정말 놀라운 체지방량을 선생님이 보여주셨고요 부위별 체지방 분석인데 어 중여부위가 표준 이하네요 미친놈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중앙 1두근 그곳이 아니라 배입니다 배 아니 근데 위치는 거긴데? 아 죄송한데 복부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아 네네네 아 하체는 표준 이상이다 하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어렸을 때보다 사이클을 많이 타가지고 아 김영준이 뭘 아네 여러분들 사실 상체보다 하체가 더 중요합니다 아 왜요? 기본적으로 종아리 근육은요 제 심장 피가 빨리 돌아야 되는데 종아리가 밑에서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준씨 골 겪은 양은 30% 이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게 진짜 근육량이 많이 빠진 거예요 민미미누의 골 겪은 양 그냥 김미누의 골 겪은 양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진짜 봐봐 야 얘들아 자 우리 몇 프로로 할까? 야 봐봐 30% 아니야 아니야 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7% 어때요? 이거 좀비에요? 야 25% 여러분 믿겠습니다 하하하하 이야 좋나봐 야 뭐야 하하하하 아 야 뭐하냐고 아니 뭐해 아이 진짜 야 개웃기네 그럴 줄 알았어 훈수만 두고 진짜 아예 지식이 없는 애들이야 야 나 진짜 있다니까 숨은군요 나 진짜 72.3등급 평가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골 겪은 양 27이고요 체지방이 근데 왜 내가 너보다 높죠? 심지어 내장 지방률을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내장 지방 레벨이 3입니다 3 내장 지방은 안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왜 내가 더 높아? 이 사람의 경우는 안에 곱창이 옆에 기름이 더 많다 곱창 옆에 기름 붙은 거 있죠? 너무 웃겨 없는데 왜? 아니 여러분 이게 마른 상태 이것질은 오지게 해 편의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거든 오늘 무슨 새로운 과자가 나왔을까? 이거 하고 나한테 안 들어올까? 나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섭취량이 적죠 몸에서 에너지를 안 쓰는데 몸이 적응해 있잖아요 평소에 이것밖에 안 쓰니까 이것만 좀 먹어야지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체지방률이 생각보다 높아 예스! 좋아 살아있어야지 급표준 아니라고 미친 놈 미미나 살아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멍뚱아리에 대한 체크가 끝났는데 제 인바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벌레내여 근육량 떨어지고 지방량은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다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러면 체육교육과 메타포 1차 1루 1구여 대학 개 늦게 왔네 내 다음 285수 내 다음 미필 내 다음 인생 최대 업적 만기 전역 내 다음 5수 수지 못가? 아 80만 번 해볼까요? 오키 누나랑도 했잖아 근데 난 두 손가락 해보자 손목이나 두 손가락 하죠 이거 여러분들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 슈베 아 손목을 못 이기냐 지상의 옆배가 또 시-작 아니 내 손가락 때문에 안 넘어가네 나 목에 담울 거 같아 아 목 아파 나 아 아파 아 아파 아 오늘 당장 해야겠다 아 아파 아파 바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목에 담울 거 같아 아 나 목에 담울 거 같아 아 아 진짜 좋아 좋아 이게 김민우씨의 현실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싫어 싫어 난 남자의 자격이 없어 김민우 목이 손뼉으로 쳐 놔 하하하하 미우리의 극한 하하하하 그러면 나 소복지 싸움 하하 아니 그만 사 나 배우러 왔어 여러분들 가보게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잠깐 집어봐 얘 말이 안 돼 얘들아 저 다 빠렸어요 다리근육 아 쫄은 게 아니라 쫄은 거 아닙니다 쫄? 군필이잖아요 그렇게 군필 부신 부려놓고 미필 사수한테 15초 안에 내가 벌리기 하기 준비 시작 5 4 3 잠깐 2 1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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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초사 이거밖에 안 되나 방정하겠습니다 하하 일단 본격적으로 저 여러분들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디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어 부터 안정성 테스트부터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OTL 자세라고 하는게 있죠 한쪽 다리랑 반대쪽으로 크로스로 뗄거에요 균형 유지가 되나 자 고개는 바닥 응시하시고 어깨는 위로 벌려주시고 아치 굳이 만들지 마시고요 일자 유지해주시고 자 왼쪽 다리랑 오른쪽 팔 들어서 일자로 쭉 앞으로 내밉니다 쭉 뒤로 쭉 뻗어주세요 자 10초 버팁니다 10 9 8 7 6 5 4 3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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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7 5 6 5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힘들어요. 이게 기본 동작이지? 몸풀기. 앉아서 앞으로 유연성. 좌정골 들어갑니다 endorsement. 과연 어디까지 넘어올 수 있을지. 일단 여기를 닿을 순 있을지. 드로우 영웅 1타 시기. 와 어떻게 하냐 이거? 나 보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사실 유연성만 놓고 봤을 땐 4,50대라고 봐도 예? 진짜 죄송한데 우리 엄마가 이러보다 잘해 예? 진짜로 그 말 사실이요 사실이요 우리 엄마가 너보다 잘해 우선 듣고 읽고 와준 다섯 번의 효도가 없어 다섯 번은 불효자야 오 번은 불효자야 넌 내 보였진아 자 그러면 푸시험 한번 봅시다 몇 개 하나 한번 보자 김영수 씨 한번 보여주자 몇 개 하는지 한 4세만 자세만? 김영수 모범 자세 한 10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기본 자세 근데 푸시업에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약간 좁히는 걸로 아자 아 붙여서? 어 자 그러면 이제 붙여서 하는 푸시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엎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니플스 니플스 옆에 기본적으로 그냥 옆에 두시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푸샤아 푸샤아 붙여서 움직이십니다 달라 달라 붙여서 오 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카츄 먼저 보여줄게 네 카츄 사칭일지 진짜 카츄사 전역자일지 준비 고 하나 둘 셋 넷 왜 목만 내려가 왜 목만 내려가 거북이야? 가슴 대 가슴 대고 찍고 올라와 근데 10개 넘었네요 성인 남성 평균 2한 것 같아요 아 체력이 그렇긴 하죠 지금 나랑 동년배 이하야 내가 나 호흡이 안 돌아오잖아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들 아 운동을 해야겠다 자 스쿼트 근데 스쿼트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기본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리발리요 자 앞으로 유지하세요 그 상태로 내려가 봅니다 다리가 중간으로 모이지 않게 올라갑니다 자 일단 10개만 해볼게요 네 자 갑시다 같이 해드릴게요 네 하나 아 됐다 둘 셋 내려가라고 여기까지 쭉 주저앉아요 그냥 주저앉아 올라오세요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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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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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홉 저기야 아홉 네 마지막 마스트 퀸 좋습니다 퀸 누나왔을 때도 이랬어요? 아니 나 그때부터 채널이 더 떨어졌어 아 더 떨어졌다고? 근데 김민우씨가 나는 PT를 하긴 할 거야 와 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와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오늘 뱅송 알배김 여러분들 잠시만요 와 저거 이상해 김현우씨 아홉 김현우씨 네 정말 정말 일찍 방중을 하죠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저희 코너도 하기로 했는데 아 아 그 다음 주 온 경기 어떻습니까? 아 오후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짧게 방송하셔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지 오 맛있어 공지 미리 오 사내진 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오늘 좀 짧게 방중을 오 맛있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 오 맛있어 같이 먹어 미바 감사합니다 미바